비트코인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10만 달러를 마치 돌파할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인가? 이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라이트코인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요한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도지코인이 떠오를 겁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투어로 우리 멤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10만 달러를 마치 돌파할 것처럼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9만 7천 달러를 돌파해서 거의 9만 8천 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가지고서 대형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언제 단기 조정에 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10만 달러를 뚫고 나서 지지 스태스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더 갈 수 있는 길들도 열려 있고요. 만약에 10만 달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주요 지지 구간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은 매수매도의 공방에서 어떤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과열 국면으로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훨씬 더 압도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크리프트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고 시장에서 매일마다 새로운 호재와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이슈들과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 정보들을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알트코인입니다. 자 우리 멤버님들 지금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인가 이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뭐 머지않아 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점이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조정받는 그 국면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1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조정받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에 온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지표들이 뭐 가리키는 방향성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베버리지가 계속해서 랜딩 프로토컬에서 높아지게 됐을 때 가열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에 가셔가지고 가장 상위권에 있는 랜딩, 즉 대출 프로토컬에서의 베버리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도미너스가 꺾이는 순간에서는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알트코인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충분한 코인을 선택해야 된다. 이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는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들보다 다른 재반 요소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내러티브라든지 아니면 추세의 움직임들 그런 힘들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게 더 많이 검토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요한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도지코인이 떠오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고 나서 도지코인이 크게 급등을 했고 지금은 뭔가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상당히 가격 방어를 상승한 것 대비로는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정되는 국면이 되고 조정을 받을까 하면은 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은 도지파더다라고 하면서 엑스에다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 부스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변화의 움직임들이 도지코인에서 이제는 리플이나 카르다노 그 외에도 다른 코인들로 좀 번져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코인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내러티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코인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코인이 지금 뭔가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에이다라고 많이 부르는 카르다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라고 하는 즉 XRP인데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 입지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에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에이다라고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에이다를 만든 창시자는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더리움을 같이 공동 창업을 했고 이더리움에서 있다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와서 만든 체인이 바로 이 카르다노라고 하는 체인입니다. 그리고 카르다노에서 발행되는 네이티브 토큰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에이다인데요. 자 이 에이다 프로젝트의 수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뭔가 도인처럼 잠잠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물밑작업으로 정치적인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뭔가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인이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지금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향하고 있을까요? 뭔가 정책 위반과 관련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은 법안 관계자들, 즉 의원들, 즉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들을 내면서 본인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그 부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뭔가 협력을 이어가는 그런 스탠스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부서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코인베이스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뭔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코인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처럼 카드 단어도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찰스 호스킨슨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어 1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프로젝트를 봤더니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니까 에이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에이다가 1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한 스텔라루멘이나 헤데라 같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BNB나 세이, 뭐 니어, 아발란체, 톤, 옴, 만트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카드 단어, 예이다가 가장 월등하게 높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프로토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TVL 주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11월달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카드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타는 것보다는 지금의 어떤 내러티브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 달라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에서 카드 단어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이제 XRP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대규모 거래가 포착이 되면서 리플과 카드 단어 이 두 블록체인의 협업설이 재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하는 이 XRP 리플의 CTO와 찰스 오스킨슨이 서로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슈워츠가 카드 단어의 개인정보보안 프로토콜인 미드나잇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니까 찰스 오스킨슨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서로 협력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글 검색량 자체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2021년 이후로는 거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는 거의 몇 배 더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리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유출 흐름들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뚝 솟아있는 이 부분 보이실 텐데 이렇게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XRP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XRP를 고래들이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XRP에는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채택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특정 몇몇 미국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ETF 즉 알트코인 ETF를 SEC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나리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XRP 현물 ETF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등판을 했고요. 투애니온 셰어스도 등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와이즈와 투애니온 셰어스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절대로 장난스럽게 XRP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급등했던 이 XRP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그 이유는 뭔가 큰 어떤 영향들이 한번 지나가고 거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SEC의 수장 즉 게리겐슬러가 경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리플에는 크게 좋은 관점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런데 보시면 소셜 도미넌스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래들의 매집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춤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받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 성패는 XRP 레저의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에 카르다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전체적인 국면에서 뭔가 내로티브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XRP의 어떤 추세를 확인할 때는 201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순간과 2021년에 최고점을 찍은 순간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장표로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봉차투를 봤을 때 그 하락 추세를 깨뜨리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완전히 깨뜨리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을 때는 이 XRP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국면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추세가 달라졌고 시장의 환경이 달라졌고 시장의 내로티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XRP가 리토 속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진행 중인 라이브와 멤버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로티브들이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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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